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완전제곱식이 무엇이냐면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 또는 이 식의 상수를 곱한 식을 완전제곱식이라 하고 이런 모양들을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에 문자나 다항식이 곱해진 경우는 완전제곱식이 아닙니다.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. 완전제곱식 만들기를 4가지 경우로 알아볼텐데요. 어떻게 만드는지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구요. 1번 첫번째 경우는 문자는 1개고 이 문자에 대해 다항식을 내린 차순으로 정리했더니 지수가 2인 항의 계수가 1일 때 상수항을 구하는 경우입니다.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완전제곱식을 판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. 그 방법은 가운데 있는 항의 계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해 줍니다. 어차피 제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건 플러스 4를 2로 나누건 결과값은 똑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는 항의 계수와 상수항을 곱한 값이 같으면 이 다항식은 완전제곱식입니다. 이걸 이용해서 상수항을 구해주는 거에요. 그리고 x제곱의 계수가 지금 없잖아요. 이렇게 앞에 수가 없을 경우에는 1입니다. 계수가요. 자 그럼 4 나누기는 2구요. 2의 제곱은 4가 되는 것이고 4는 1 곱하기 네모가 돼서 따라서 네모는 4가 되는 것입니다. 자 이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는데요. 자 x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 1은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의 계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값이 바로 상수항이 되는 것입니다. 자 2번, 두번째 경우는 문자는 1개고 이 문자에 대해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더니 지수가 2인 항의 계수가 1일 때 가운데 항의 계수를 구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인 항의 계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값과 앞에 있는 항의 계수와 상수항을 곱한 값이 같으면 이 다항식은 완전제곱식입니다. 이걸 이용해 주는 거죠. 1 곱하기 36은 36이고요. 자 제곱해서 36 되는 값은 6입니다. 그래서 네모 나누기 2는 6이 되는 것이고 6의 제곱은 36이죠. 자 네모 나누기가 6이니까 따라서 네모는 12가 되는 것입니다. 자 이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상수항의 제곱근을 구하고 2를 곱하면 가운데 항의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. 자 이건 1번과 반대인데요. 1번은 가운데 항의 계수를 2로 나누고 제곱했잖아요. 그래서 제곱의 반대인 제곱근을 구하고 나누기의 반대인 곱하기 2를 해주면 가운데 항의 계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3번 세번째의 경우는 문자는 두 개고 한 문자에 대해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더니 지수가 2인 항의 계수가 1이 아닐 때 가운데 항의 계수를 구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항의 계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값과 앞에 있는 항의 계수와 끝에 있는 항의 계수를 곱한 값이 같다면 이 다항식은 완전 제곱식입니다. 자 16 곱하기 9는 144구요. 제곱해서 144 되는 값은 12입니다. 그래서 네모 나누기 2는 12가 되는 것이구요. 자 네모 나누기 2가 12니까 네모는 24가 되는 것입니다. 자 이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. 먼저 앞에 있는 항을 거듭제곱으로 바꿔주세요. 4x 전체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끝에 있는 항도 거듭제곱으로 바꿔줍니다. 3x 전체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자 앞에 있는 항의 미세계수와 끝에 있는 항의 미세계수길을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면 가운데 항의 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. 자 4번 네번째 경우는 문자는 두개고 한 문자에 대해 이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더니 지수가 2인 항의 계수가 1이 아닐 때 앞에 있는 항과 끝에 있는 항의 계수를 구해주는 것입니다.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항의 계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값과 앞에 있는 항의 계수와 끝에 있는 항의 계수를 곱한 값이 같다면 이 다항식은 완전제곱식입니다. 이걸 이용해주는 거죠. 자 10 나누기는 5이고요. 5의 제곱은 25입니다. 25는 25 곱하기 네모와 같기 때문에 네모는 1이 되는 것입니다. 자 이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. 자 먼저 앞에 있는 항을 거듭제곱으로 바꿔주세요. 그럼 5a 전체에 제곱이 되는 것이고 끝에 있는 항도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는데 지금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계수의 제곱근을 세모로 두는 겁니다. 그럼 세모 b 전체에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. 자 앞에 있는 항의 미세계수와 끝에 있는 항의 미세계수를 곱한 다음에 이를 곱해서 가운데 항의 계수가 나오는 세모를 찾아줍니다. 그리고 세모를 제곱하면 네모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